안녕하세요. 대지조금통입니다. 대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스틱맨 헨리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이번 내용은 은행 은행을 털려는 방금 그 이녀석 은행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음, 삽, 폭탄 막 이렇게 있는데 삽으로 파보자 마크지? 역시 삽이 최고지? 따다다단 쏙쏙쏙쏙쏙쏙 응? 헉! 가스관이었어. 아 터져버렸네. 실패! 다시 그러면 이번엔 폭탄으로 해보자. 어 아니 수루탄을 동그란 건데 바닥에 내려놔야지. 그리고 저거 안전필 뽑아 놓은 거야? 텔레포트 해보자. 삐 윈 오 오 벽에 껴버렸어. 하하하하 아 아 레이저 찡 와 아 아 아니 왜 머필 법칙인가? 그 다음은 렉킹볼 이걸로 부수고 편하게 들어가서 은행을 털어야지. 어 그게 뭐 하시는 것이오? 아 아 죄송합니다. 삐 삐 실패! 그러면 변장! 어 온다! 숨어! 어? 뭐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놓친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놓친거지? 우린 넣어야 돼. 안 잘릴라면 라고 해서 넣었구요. 도왔네? 왜 은행 여기 있는지 생각해봤어? 은행보단 금고에 가깝다. 삐 바로 그거였어. 그러게. 왜 한 복판에 은행이 있어요?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성공! 잠입 성공! 예... 하하하하 하하 잡혀버리게 되어버린 것인데 로이너 넌 이제 자유야 뻥이야 소포가 왔군 넌 희망이 없어 니가 쓸만한 도보들은 다 빼놨다고 그래 물론 다 검사했지 내 말은 검사 안 했다간 잘리게 되니까 말이야 다음에 또 보자고 케이크다 맛있는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케이크 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음료수였습니다 맛있어 어떻게 된거지 모든 것이 느려진건가 설마 아니면 내가 강력해진건가 엄청나게 세졌어 뭐야 시간이 정지한게 아니라면 내가 엄청나게 빨라진거죠 오 돌고가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 하하하 도너츠 맛있어 압쩝쩝 이젠 내 도너츠죠 굉장히 쉽구만 안녕히 계세요 아 음 상쾌한 공기 어 오오오 어 아 이럴수가 부작용으로 부작용으로 끝장나 버리는 것이었네 전화기 핸드폰이면은 다 되지 아 모바일로 로블럭스를 해야겠구만 아니네 전화를 거네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나봐 증인 지금부터 증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직장 동료와 함께 중장갑으로 된 현금 수송차를 옮기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돈가방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수송차량에 다른 돈가방과 함께 보관했지만 그 돈가방 안에 사람이 있음 그러니까 피고인은 은행에 침입하기 위해 그 가방에 숨어들었다 이 말인가요 너무 뻔한거 아니겠소 과연 그럴까요 저에겐 피고인이 숨지 않았던 증거가 있습니다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증거물을 제출하십시오 증거물 숨지 않았던 증거물 숨었는데 뭔데 가방 가방 내봐 받아라 이건 피고인이 들어갔던 돈자루가 아닙니까 네 하지만 계속 신경쓰이는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진짜로 그 돈자루 안에 숨어있었다고 한다면 어째서 그 돈자루의 끈은 밖에서 묶여있는 것입니까 헉 피고인이 돈자루 안에 있었다면 그 바깥에서 줄을 묶는게 불강해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합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묶은게 아니라는 것이죠 헉 저는 지금 제 의뢰인이 돈자루에 숨은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단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돈자루에 있었단 말입니다 말도 안돼 거짓말이야 아닌데 내가 직접 들어갔는데 어 뭐지 스스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거지 증인이 직장동료에게 수송차량의 피고인에 들어있는 거를 넣은거다 어 돈이 많이 들어있고 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식이 있어서 깨워놨다 그러게 제 아까 어떻게 들어갔죠 지가 들어가서 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당신들에게 못 아니 말도 안돼 확실히 흥미로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할 시간이군요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허 모죄 세상에 이럴수가 모죄가 됐다고 말도 안돼 아하하하 다시 또 은행 털러간다 뭐야 이게 세상에 이럴수가 자유다 엔딩 1-3 엔딩이 3개가 있나봐요 어 뭐야 안돼 안돼 어머니 작아졌어 됐다 이거는 뭐야 아 이게 그 시작이고 어 이건 뭐야 어 여기가 제가 방금 감옥을 탈출한 거고요 다음 이야기 아 또 잘못 눌렀다 이제 보석을 솜치는 저는 자유가 됐어요 에피소드 2 나 시장으로서 이곳에 선언합니다 튜지니 고각 박물관을 개장합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당장 훔치러 가야지 천생이 그냥 도둑이네 이놈 폭파한다 숨어진다 폭파시켜 시원하게 터트립시다 어떻게 터트립는데요 어 나 마우스 안보이게 해야지 으어어 발차기 발차기 하아 싱싱카였잖아 실패 가드는 둘이었다 몸통박치기 등곤가 해치업군 펴 진입자가 증생한 전시구역으로 가고있다 데뷔하고 있겠다 오버 으어어어 총이다! 멈춰 박치기 너무나 빨라 벌써 들어왔네 다이아몬드 내꺼 내꺼 뭔지 모르겠어 눌러 그냥 붙여 그냥 들고 가버렸어 아까 그 운전하던 잡혀간 친구네요 근데 또 다이아몬드 훔쳤어 아 뭐야 못눌렀어 아 어떻게 해야되지? 뭐 눌러야되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별거아니군 하지만 나의 보석이 안돼 내 보석이야 내 보석이라고 바위 바위 돌멩이 경찰관이 한명 당했다 반복한다 경찰관이 한명 당했다 조용총이야 물방울 실드 뭐지 물방울 어수한거야 더이상 쫓아오지 못해 휴 다리가 끊어졌어 흰 어떻게 해야되지? 마crates 벗어버렸 commandments 들어오는cess 하하하하 허허허허허헉 떨어져 늘었네 덴군가 부 Kor 그데도 이거 이거 어떻게 팔려고? 팔지도 못하면서? 됐네? 됐어요! 숨쳤어요! 다음 에피소드! 쓰리! 이런이런! 드디어 일어나기로 결심했나 보군! 자네는 꽤나 찾기 힘들었지만 자네의 기술은 널 잡을만한 가치가 되지! 너는 매우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해! 우리는 모자단이라는 조직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그 녀석들을 체포하고 싶지만 실황에게는 증거가 부족해! 자네가 저 비행선으로 가서 증거를 가져오게! 혹시 모를까봐 자네가 저지른 일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네! 강도 미수의 감옥 탈출이라!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훔치기까지 많은 것을 걸고 있네! 이 일을 성공하고 온다면 자네의 모든 기록들을 날쏘시켜주지! 찰스가 자네를 저 비행선에 데려다주는 걸 도와줄걸세! 나머지는 모두 자네한테 달려있네! 들어갈 길을 찾은 다음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서 돌아오는거지! 안녕! 내가 어떻게 들어와줄까? 고문고무소! 됐다! 이게 한방이 되네? 이건 뭐야? 어이ка우우우우우... 어떻게 된 거야? 살려주세요~~ 사렸네 끄샤 세상에! 이럴수가! 자여기! 긴거가 될만한게 들어올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곰돌이 인형이었다! 아아아아앙 그거 아니시죠? 어이구 제로 포인트 에너지 삐잉 꽉! 아 모아있는거에요? 아니 어쩌라는거야 이거?? 그러면 둘다 꽝인데요? 어 저기요! 둘다 꽝이에요??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닌건가??? 다시 돌아가주세요 진입방법이 틀렸어요 체크 체크! 여기는 찰스! 앞으로 이걸로 계속 조신할거야! 저기에 그 녀석이 있어 나쁜 녀석! 그러니깐! 행운을 빌어! 녹화자! 실례합니다! 피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안되겠지! 안되겠다! 산성으로 녹이고 들어가자! 괜찮아요! 그리면 돼요! 부러져!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린 유죄가 될만한 것들을 찾아야돼! 아무튼 찾아봐! 이 작전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거거든! 자 세분들! 우리 조직을 위해 만들어진 새 무기를 위한 임무를 받았다! 누구 좋은 생각 없나? 분장! 분장하자! 우리가 3구경까지 올라가면 저 녀석 누구지? 거기 너! 지금 뭐하는거야? 스미스 맞지? 응? 응 맞아요 맞아요! 뭐하는 거야! 네 와이프가 지금 분만실로 들어왔다고! 뒤에 있는 탈출이 하고 포트로 들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거야! 거기서 가! 걱정마! 대장한테는 잘 설명해 놓을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이건 뭐지? 위조? 뭐라고 써진거에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풀 스파이더맨이 돼버렸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왔어요 아 누구야 문이 또 고장 났네 아이고 이봐 저기 기록실이 보여 기록실이라고 적혀있나 저기 증거들이 잔뜩 있을 것 같아 저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오 테일이다 로봇 테일 지금 바로 보낼게 오 테일 완전 완전 대박 내 생각엔 저 녀석 문 여는 방법 모르는 것 같아 나한테 바뀌는 게 어때 어 개틀린 건 미사일 쏴보러 한번 쏴볼까 아우 나도 맞았네 친구야 나도 맞았잖아 마인드 컨트롤 조종하고 있어요 문 여는 방법도 못하니 말이야 칠 칠 오 아 카드가 카드가 부서졌어 안되겠다 이건 뭐지 오오오오 오징어가 돼버렸어 오 오징어가 어떻게 된거야 왜 오징어가 됐지 아 이거 기억나네 알려지면 꽤 큰일 나는 일이지만 아무도 몰라서 다행이지 어 저거다 저거다 닌자 촥 아 개를 맞춰야지 아무도 몰라서 다행이지 하하하하하하 놀리켜 놀리켜 아 범위를 전혀 안 무서워하네 하지만 물리적으로 무섭게 만들어줬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절대 안돼 조직원들이 있고 총도 많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환풍구를 통해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 벤트 벤트다 임포스터다 어 번개 가시도 있어 어디 지나가 전원을 해킹했어 이제 내가 뭘 해주면 돼 이게 뭐지 메이크 동물소리를 내주라 예 예 음 이해가 안됐네 나도 모르겠어 전원을 꺼라 아 어두워 어 잠깐만 전원을 꺼면 비행기 또 떨어지지 생각해보니까 여기만 여기만 끄라고 여기만 적당히를 모르네 암호방으로 전력을 재설정한다 됐나? 안 돼 안 돼 좋았어 헤리 거의 다 왔어 나 바로 밖에 있거든 화물칸 문을 열어야 해 헬기 탈 수 있게 야 넌 뭐야 화물칸에 긴급 상황이 일어났다 바나나 폭탄 받아라 바나나 아 이거 엄지다 다 떨어졌죠 포스건 포스건이 뭐야 이어폰에 버튼이 있어 오 총으로 변신했어 하하하하하하하 간다 안녕 꽤 큰 골칩 덩어리가 생겼군 된건가? 됐네 예 해냈다 잡았네 체포됐습니다 모자단의 빨간 수염을 체포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기밀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됐다 다음 에피소드4 이건 뭐지? 어? 어 안녕하십니까 헤디 벽에 온걸 환영하네 헉 가장 규활하고 악명높은 범죄자들이 죄다 여기 있지 이젠 자네가 여기 있어 집으로 넘 카메라 가Freaks을 차려야 여기서 오랜시간을 보내게 될 거기 으어어어여 우어어어어 왜세요 Teegle 여기 있는거죠?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친구야 넌 여기 왜왜 왔니? 친구랑 같이 힘을 합쳐 보도록 할게요 어이 거기 어이 음? 뭐야 볼쩍 오 뭐야 올라가거렸네 응? 아니 이게 이게 부서진다구요?! 뭐 입으신거야 친구 올려줘 가자 친구야 같이 올라가자 으음 고마아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내가 이 놈을 부서진다 7개의 부서진다 음... 이게 뭐지? 방해한다 아! 아! 오! 하! 오! 오!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하! 하! 이게 통하네? 호! 호! 하! 하! 호! 호! 하! 하! 다같이 출몰 아 뭐야 이게 왜 실패해요 팀 해줬잖아 친구야 뛰어 띠용 악 같이 부딪치면 어떡해 음 아 저기 얘들아 내가 키가 좀 크거든 안 통하네 안되겠다 동시에 쓰러트리자 딱 으으으악 갱 roads 야구닥 해냈다 해냈어 ㅎ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저기로 올라갈 수 있다면 니가 저기로 들어가서 이문 좀 열어줘 음..... 이걸로 밀어치기 촤아악 안되네 벽에 부딪혔어요 포스 포스 감경 으으으으으아 오오오옥 으아아양 아아 이런 김쯤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안이예? 따봉 좋아 가자 800 가자 얘들아 빨렛 쪼그러 가자 롤롤라 어? 어떻게 된거야? 뭐야 이거 하나씩 고르는건가? 그러면은 적역으로 invza자 짜이씨 뭐야 왜 쟤를 쏴 야 쟤를 쏘면 어떻게 해 안돼있다 ửлав 수루 타내? 화살 딱 아니 수류탄이 박혔어 왜 안 터지는 거야 타네 수류 이거 퇴즈어건 하면 와 우와 다 없애버렸어 아니네 실패했네 나도 없어졌네 뭐지 이거 왜 퇴즈어건 아 됐다 해냈다 아 뭐야 모자 던져야 되나 어 여기 죄수들이 있다 해냈다 해냈어 오 난장판이야 친구 친구야 친구야 안되겠다 자 아드레날린 잘못 구했잖아 아 다시 니킥 간다 따아 어 둘 다 날라왔네 어떻게 된거야 된거 아니에요 웃긴 얼굴 웃기지 그게 날 화나게 할거라고 생각해 이런 유차 아 땡스 고마워 라고 해야되나 얼른 여기서 빠져나가자 구멍으로 가자 저기 저기 어 뭐야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저 초록머리 뭐야 저거 초록머리 녀석 뭐냐고 저거 오토바이 타고 가자 이런 헨리 아니신가 50년동안 단한번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놈이 나타나서 이 지경까지 됐지 친구야 네놈은 이제 순간 후야 아 따봉 좋아 좋아 자자구 파트너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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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탈출 성공 좋았어 아주 좋아요 다음 다음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라 라고 하는 미션인데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나랑 같이 모자단을 털었던 찰스 그리고 나와 같이 감옥을 탈출했던 이름 뭐였지 빨간머리 너 정말 그 사람이 여기서 태워줄거라 생각해? 저기 오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옛날에 무슨 일을 같이 했단 말이지? 니가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지 헨리 또 만나서 반가워 거기 니 친구야? 난 엘리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헨리 친구 또한 내 친구지 그럼 이제요 지나가다 들린 격으로 태웠는데 그게 대위님 기억하고 있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태우는 걸 허락하셨거든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대 그 모자단 놈들하고 다시 너희들이 괜찮아야 할텐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지 도와주길 원하고 있다니 말이야 좋아 자세한 건 올라가서 설명해줄게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하자면 모자단 녀석들이 정글에 비밀본부를 세웠단 말이야 음 우주선을 만들었네 헉 저걸로 우주로 갈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한데 생긴게? 우린 반드시 막아야돼 우리 주력부대를 모두 철수시킨다고 했어 나하고 헨리하고 좋은 팀이었고 어쩌고저쩌고 헨리하고 나하고도 좋은 팀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우린 최강의 스쿼드다 어쩌고저쩌고 고만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임무를 완수하다 왜 그렇게 비장해 따다다다다다다 2시간 뒤 땅으로 내려다 주는 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하지마 여기서 내려갈 수 있어 이거 이거 이걸 없애야될 것 같애 여기서 내려가다가 욕욕당할거야 오 다행이다 이상하게 깔끔했네 작전이 뭐야? 로켓이 발사할 예정이다 빨리 와서 탑승하길 바란다 기다리지 않을테니 빨리 오도록 진짜로 여길 때려나본데 음 어떻게 해야되지? 오 마인크래프트다 마인크래프트 해야지 어휴 엄청 많이 왔네 근데 그래서 언제 가요 야 벽돌이 없잖아 요 뭐야 요 뭐야 고기랑 막대기랑 신발이랑 땀두고 흡수하자 물었네 안돼 바꿔 바꿔 친구랑 바꿔 봐 이건 뭐지? 이거 해보자 아 그래 안전하게 밧줄 타고 내려가자 핫돌 핫돌 허어 엄청 멀잖아 핫돌 핫돌 허어 아직도 여기야? 내가 데려다줄 수 있는데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어 되게 머네 어 생각보다 엄청 멀잖아 와 와 와 이거 언제가 아 아니 아 대포 이거 대포 쏴보자 이거 어디서 나온거지? 저 대포? 돈킹콩인가? 커비에도 저런 대포 있지 않나요?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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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사람을 발사하기 위해 만든 대포다 아니 처음부터 쐈으면 되지 않나? 이상하네 아니 처음부터 대포로 쐈으면 되지 않냐고요 하 약간 좀 이해가 안되는데 어쨌든 갑시다 근데 잘못 들어왔네 모자단이 전부 다 모인곳에 들어와버렸어요 이 버전 이게 뭐야 동동 동동 뭐지 뭐하고 있는거지? !". 뽀뽀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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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신난다 다같이 비벼지는 곳이여 그래 Jump 좌 호 호 모두 다 춤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 좌 좌 춤을 추면서 빠져나가는 것이여 좌 좌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이거 뭐냐고 진짜 그냥 지나간거에요 그대로 얘들아 로켓 발사하는데 빨리 뭐라도 해야해 잠깐만 근데 아 잠깐만요 그거전에 여기서 아까 다른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퓨전 해보고 싶었어 퓨 쟌 쟌 쟌 합체했다 머리가 솟아올랐어 초사연 포야오 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둑 웃기지마셔 간다아 퍼 오! 와아아아 하하하핳 어 뭐냐고 하하하 졌어? 합챘는데? 뭐야 합챘는데 왜 져요 어휴 됐어 지나가자 여기서 이제 누구의 계획을 따를 거냐 음 음.. 엘리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헨리하고 난 엔진의 가벼이를 일으켜서 터뜨릴거야. 니가 왼쪽 앞 부스터에 있는 보조벨기구에서 기다려줘. 폭발하게 20초 전에 나가야 하니까 말이야. 알았어. 준비할게. 서둘러. 굉장히 똑똑하네. 저거를 어떻게 과부하시켰지? 어디 있는 거지? 너희들 아직도 안보이는데? 어떻게 된거야? 뭐가 된거에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헨리의 계획대로 가보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그래. 아 그렇네. 엄청 좋은 아이디어야. 갈았어. 준비할게. 뭐야? 왜이래. 오. 오. 땅바사로 가라앉는다. 자아. 미션 컴플릿. 크으. 해냈어. 턱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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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났어. 우리가 해낼줄이야. 근데 그 로켓은 어디로 날렸어? 어디로 간거죠? 턱턱. 그 감옥으로 보내버렸네? 재미있었다고. 있잖아. 앞으로도 함께 할 일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줘. 형님. 맞지? 예. 근데. 중요한건. 이 녀석은. 도둑놈입니다.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어. 은행 털다가. 끝났어요. 다 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은행을 털던. 강도가. 뭔가. 엄청난 미션을 해버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였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하하하하.